오늘은 하와이에서도 후기가 흔치하는 섬 하와이섬에서의 일정, 호텔, 물가, 후기를 총정리로 알려드립니다 잠시만요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하와이 갑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여기서도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하와이라서 근데 엄청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쵸 어쨌든 잘 입국 심사를 마쳤고 저희는 여기서 국내선을 또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걸어서 2분 거리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여기 2층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와이안 환경을 타고 하와이 산으로 갑니다 여기가 하와이 국내산 여기가 하와이 국내산 렌터카를 가지러 갈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저렴한 렌터카를 예약을 했거든요 여기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진짜 신기한 게 여기 가기, 도이, 애완전, 물처럼 여기 가기, 도이 이렇게 앞에 나오면 렌터카 회사별로 이렇게 버스가 쭉 서있습니다 이거를 8,500원 주고 받아왔어요 이게 유효기간이 6개월인가? 렌터카를 지정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오면 랜덤 배정이 된다고 해요 그 가격대에 맞춰서 오우 시동 걸렸어요 걸렸어요 와우 여기 진짜 골치장이에요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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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어 옛날에 진화상일 때까지 기다려줬어 언니가 와우 너무 귀여워 살았다 와우 알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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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요정의 숲 같다 언니 너무 예쁘다 와우 요정의 숲 같다 예스 오우 와우 야 왜 이렇게 음 과일이야 언니 아카마잎 주스 아카마이 아카로아 브라운드 여기 비어 하아아아아아아 와우 진짜 배경이 대박이다 hello someone just didn't shut it all the way 와우 대에백 아우 아우 대박이다 bravo! bravo! 아 даже 이렇게는 더 daha 좋지 않나? 너무 예쁘다! 없는거야! 그리고 슬리퍼들 랩을 하고 치킨을 올려줍니다. 치킨을 올려줍니다. 테이블 스페셜을 올려줍니다. 언니 이거 93달러짜리 밥이랑... 옛날에는 진짜 관광을 좋아했다? 근데 이제 점점... 이거 하나에 그러면 언니, 6불이야? 조식 먹으러 왔어요. 뭔가요? 메뉴에요. 여기로 주문이 되는 거야? 네. 메뉴 고르고... 에그 베네딕트. 고르고 이제 뷔페에서도 먹을 수 있대요. 데이블의 티티가 기름 Cane 다음번에 먹으면... 차량 소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또 하소서야. 조식 먹고 운동하고 들어와서 여기 부대 시설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랑 여기 메인 비치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물가를 보여드릴게요. 여긴 기념품 샵. 하와이 기념품에 모모가 있을까요? 이거 엄청 유명한 선크림이잖아. 아 진짜? 이것도 진짜 맛있는. 진짜 여러 초콜릿이 많지만 여기가 진미 아닙니까? 이런 거는 4에서 좀 큰다. 워터슈즈. 좀 괜찮은 거. 6.98. 5.98. 하와이 기념품. 맛 되게 많다. 여기 스노트링 장비 한국에서 샀는데 한국보다 더 싸요. 어? 뭐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아! 켜고 있어요? 아 귀여워서 본 거 봐. 여기 포이프 비치 앞에 핫도그 가게가 있어서 먼저 핫도그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포카도그. 저기 서있어. 아 포카도그. 3개. 핫도그는 기다린 거에 비해 엄청 빨리 나왔어요. 여기는 포이프 비치라고 여기 카우하이삼에서 가장 유명한 비치예요. 여기가 좀 특별한 이유가 막 표범? 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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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범 같은 동물이 나오는 비치라고 해요. 여기야. 잠시 뺄고 싶어요. 물건 같은 덕분에 왔어요. 물건들, 바나봐. 물건들, 바나봐. 물건들, 바나봐. 두개가 들어있어요. 아, 두개가 들어있죠? 으응. 오케이. 프라이크 스노트링. 가동의 집 demolished. 트고끄델? 어디서 찾을까? 사람들이 다 갔고 이제 없나봐 언니 나 중간까지 저 돌이 거북이가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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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건 줄 알았어 맞아 아쉽다 그래도 더 아쉬워 근데 저기는 또 사람들이 왜 모여있어? 이 해살사 아저씨도 여기 이렇게 두피스로 가르치고 있어 저는 일곱시고 저희 물범 어제부터 본거 다시 재도전하러 갑니다 가보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